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영상에서는 돈복이 터지는 그 풍수방법 가운데 또 해보신 분들이요. 다들 그 너무 좋다고 또 너무 만족한다고 하는 그 풍수방법이 있습니다. 이렇게 그 풍수효과가 뛰어난 그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히 그 살펴보겠습니다. 저는 그 개인적으로 저희 채널의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꼭 그 스카프를 하고 다니시면 참 좋겠더라구요. 스카프의 착용으로 사람은 그 돈복을 더욱 그 안정적으로 지키게 됩니다. 금전운을 그 발복시키는데도 아주 그 유용한 그 풍수 도구가 됩니다. 날이 더워지고 하면 그 하고 싶어도 못하니까요. 부지런히 또 이렇게 그 하고 다니십시오. 그렇게 되면 돈복이 목에 그 착 감기듯이 내 돈복으로 또 안정되게 그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. 재물의 그 손재수로부터 예방이 되구요. 또 투자해서도 유리합니다. 스카프 착용 멋지게 하게 되면 전체 그 의상보다 또 스카프 그 착용 그 자체로 후광효과는 더욱 커지는 때가 많습니다. 활용 정점이 다른게 아니죠. 어떤 분을 보면요. 꼭 스카프로만 그 시선이 아주 집중되는 그런 경우가 아주 많더라구요. 풍수에서 그 스카프는 그냥 목도리가 아닙니다. 스카프는 돈복의 화환으로 부사됩니다. 풍수에서는 그 스카프를 그래서 돈복을 불러들이는 그 꽃다발로 표현을 합니다. 얼마나 좋으면 또 이런 그 수식어를 달고 있겠나 싶습니다. 스카프의 그 착용은 사람이 그 지니고 있는 그 금전운을 밖으로 그 세지 않게 단단히 그 붙잡아주는 그런 암시를 갖게 되구요. 그리고 우리 주위에 둘러싼 부정적인 그 에너지들로부터 우리를 또 보호해주는 그런 암시를 함께 지닙니다. 흔히 말합니다. 스카프는 그 두개의 화환의 고리라고 합니다. 한가지는 그 꽃화자의 화환이구요. 다른 하나는 그 불화자의 화환입니다. 불의 작용은 재물을 키우는 또 에너지의 그 기본 중의 기본을 뜻합니다. 즉 스카프의 그 착용은 돈복에 그 불을 지피는 그 시작이라는 것입니다. 이런 그 풍수적인 취지를 우리가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이런 계절에 꼭 그 스카프 착용해야 합니다. 여러분들께서도 스카프 착용으로 또 돈복 터지게 만드는 그런 풍수효과 많이 거두어 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